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한 묵상집과 절제 생활 등을 소개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요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한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를 2단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신대학교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신앙 선배들의 민족사랑 정신을 기리는 전시회를 여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갖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세기총 정서영 대표회장을 만나 평화통일기도회와 오는 18일 태국에서 열리는 제7차 총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해봤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사순절이란 예수가 광야에서 금식한 사건을 이어받아 부활절 이전까지 금식과 절제로 묵상하며 보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21일로 3월 6일부터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을 제수율이라고 부르는데 종려나무를 태운 채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며 기도했던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이 회개와 절제를 통한 경건한 시간을 보낼 것을 권고합니다. 회개와 절제를 통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스스로의 회개는 물론 불우한 이웃의 배고픔까지도 생각하자는 의미입니다. 교회마다는 또 이 기간을 구제와 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40일을 절제, 구제, 선교로 승화시켜서 생활하는 방식으로 교회의 전통과 믿음의 성찰을 갖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탄소나 미디어 금식을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은 사순절 탄소 금식을 제한했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일회용기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며 종이와 고기 금식 등을 실시하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미디어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는 웹툰 대신 보금세 읽기, 하루 한 시간 핸드폰 꺼놓기, 성경필사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해보는 것도 사순절을 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올해도 그리스도와 이웃과 더불어 흔쾌한 부활이라는 주제로 사순절 묵상집을 편해 교인들의 경건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시 독립선언문에 사용된 어휘를 기초로 제작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그런 암울한 시대를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에서 유래 없는 분단의 현실에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석찰하면서 2013년부터 사순절 묵상집을 출간해온 참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역시 올해도 묵상집, 예수, 고난, 생명을 출간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순절의 핵심은 절제와 회개인 만큼 자신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다가올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오늘 주요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한 사랑하는 교회 변승호 목사를 2단에서 해제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기총은 오늘 2단 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전격 2단 해제를 결정함으로써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효섭 기자입니다. 한기총이 결국 변승호 목사를 2단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4일 한기총 임원회에서 전광훈 대표회장이 변승호 목사를 2단 해제할 것을 암시한 뒤 3일 만에 전격 이뤄진 겁니다. 유동근 2단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2대 위원들은 변승호 목사 관련 2단 공청회를 가질 것처럼 한 뒤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해 공청회가 무산된 것처럼 연막을 친 뒤 비공개 회의를 갖고 변승호 목사의 2단 해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논의에 들어간 한기총 2대 위원회는 변승호 목사의 2단성 여부를 재조사하지도 않고 2011년도 길자연 대표회장이 재임하던 시절 변 목사가 2단이 아니라고 했던 당시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기총의 이 같은 결정은 일반적인 2단 조사에선 볼 수 없는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를 거치지 않는 파격의 연속입니다. 2011년 당시 한기총은 변승호 목사를 2단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지만 예장통합총회와 예장합동총회, 예장백석총회 등 주요 회원 교단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2단 해제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또 2단 연구 전문가인 정동섭 교수의 평가도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정동섭 교수는 변승호 목사는 본질적으로 보금주의 신학의 범주에 속함으로 2단 해제와 사면을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이번 이대위의 결정을 갖고 실행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밝게 됩니다. 하지만 이대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기총의 이번 결정으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던 한국교회연합과의 통합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입니다. 한교현의 한 관계자는 통합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 장신대학교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학내에 전시관을 설치하는 등 선배 신학인들의 민족사랑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길선주, 김병조, 양전백, 유여대 목사와 이승훈 장로. 이들은 3.1운동 민족 대표로 장신대의 전신인 평양신학교 출신입니다. 장신대가 100년 전 만세운동에 앞장선 신앙 선배들을 기리는 기념 전시관을 설치했습니다. 보기 드문 태극기도 공개됐습니다. 비단의 자수로 새겨진 이 태극기는 평양신학교 2대 교장을 지낸 미국의 라부열 선교사가 소장하던 것으로 1920년을 전후해 제작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번 전시는 장신대와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평양신학교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진전과 3.1운동 관련 역사자료 35점이 선보였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했는데 우리 선배들의 부끄럽지 않은 후배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은 3.1운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신대 이치만 교수는 3.1운동을 한국교회가 이끌었다는 표현은 지나치지만 당시 교회는 모든 인적, 물적 자산을 다 쏟아부어 3.1운동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9,080명 중에 기독교인이 1979명이나 됩니다. 당시에는 장로교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3.1운동에 달려들었을 때 가능한 수치라고 추정이 됩니다. 장신대는 다음 달까지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이 묵상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8번의 기념 예배를 드리는 등 3.1운동의 정신을 기억하며 이어가는 계기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해외 750만 디아스프라의 선교 네트워크를 위해 설립된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세계총은 평화통일기도회를 열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꾸준히 기도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1년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세계총 정서영 대표회장을 만나 평화통일 기도회를 비롯한 세계총의 사역과 오는 18일 태국에서 열리는 제7차 총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박성석 선임 기자입니다. 대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단체 이름이 아주 거창한데요. 이 단체를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세계총은 약자로 우리 세계총이라고 그러죠. 세계총은 해외에 있는 750만 디아스프라 그분들하고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 것을 제일 큰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장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를 돌아볼 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주로 우리가 평화통일 기도회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년 동안에 국내외 이래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평화통일 기도회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디아스프라들하고 우리 한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졌다. 이런 그런 어떤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그분들 애국심이라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평화통일 이런 것들이 가슴에 와서 닿을 정도로 잘 전달됐다. 서로가 그런 것들이 참 좋았다 생각합니다. 혹시 아쉬운 대목은 좀 없었나요? 아쉬운 대목은 국내나 국외나 이런 생각들이 다른 분들이 다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 완벽하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세계총회 대표적인 행사를 예를 든다면 해외 한인교회들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기도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보통 해외 교회들의 친자들의 신앙을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미국의 한인교회들은 더 그런 경향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교회들의 평화통일 기도회를 바라보는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평화통일 기도회는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다들 좋아했습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남북한에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보구마 그래서 평화통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진행받기 때문에 진보보수라는 그런 벽은 넘었다 생각합니다. 세계총회 행사 중에 또 하나 주목될 만한 행사는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온 다문화 가정을 초청화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행사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다문화 가정 정말 우리 한국에 와서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여자분들 그분들의 가정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지 좀 보여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외교적으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실제 보고 듣고 느낀 이런 여러 가지가 해외에 그대로 전해지고 특별히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관광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후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금도 간접적으로 기독교 보금도 전해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기총 총회가 태국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 아마 미국 차기 대표회장은 미국 한인교회가 맞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총회도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죠. 방콕에서 18일 날 제7차 총회가 시작됩니다. 18일 날 제 임기가 이제 그때까지고 이번에는 지금 현재 수석상임회장인 아마 최낙신 목사님이 예정돼 있습니다. 세기총은 수석상임회장이 대표장 바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예정돼 있고 많은 사람은 지금 한 100여 명 정도가 아마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모여들고 그분들하고 같이 총회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표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BS가 영화 사역을 통해 걷어들인 수익금 일부를 기동문화발전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CBS는 오늘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제1회 지역교회 문화선교 발전기금 전달식을 열고 영화 바울을 통해 걷어들인 수익금 중 1,500만 원을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를 비롯한 총 12개 지역교회 연합회에 기동문화발전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 황진성 목사는 CBS 시네마 사역은 단순히 영화를 배급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기동문화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기금 전달식에서는 애니메이션 철로 역정의 CBS 시네마의 차기작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회 소식입니다. 한국선교유정연구회와 공주교회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스승 앨리스 샤프 선교사를 기리는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 연합회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고 구미 성시화 운동몸부도 3.1운동 10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를 개최하고 은혜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한국선교유정연구회와 공주교회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앨리스 샤프 선교사를 기리는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옹기장이 찬양선교단, 소프라노 이지연, 김영미 등이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했고 앨리스 샤프 선교사 부부와 유관순 열사의 동상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앨리스 샤프 선교사는 1904년 공주지역에서 선교를 시작해 유관순 열사, 점릴라, 노마리아 등 많은 여성 지도자를 길러냈습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가 마련한 포항지역 3.1운동 100주년 기념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포항 안디옥교회 배진기 목사가 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포항지역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연합회는 이번 예배 헌금을 포항지역 다음 세대 3.1정신 기념 장학금으로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미성시화운동본부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구미시민과 함께하는 평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수 천단비와 소프라노 마해선, 베이스 윤성호 등이 출연해 은혜로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여수 기독교단체 총연합회가 석찬 기도회를 열고 교회 부응과 지역 보금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상가를 임대해 예배를 드리던 예수비전교회가 새 성전을 완공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수 기독교단체 총연합회가 석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형 목사는 한국교회가 물질 만능주의를 벗어나 헌신하여 믿음의 본질로 교회가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비전교회가 교계인사와 성도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주중앙교회 최규현 목사는 교회의 새로운 출발에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뜻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